하웨이! 휴! 휴지입니다! 자! 오늘은 꿀샘 만화 레이천!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분 찾아와 주셨어요 브라투아트님의 새로운 채널 브라툰즈 그리고 홀스럼프 툰즈님 또 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웃기는 만화들 준비되었습니다 꿀잼유차 바로 출발합니다! 뽀뽀! 자 먼저 홀스럼프 툰즈님의 영상 어 이거 저거군요? 6주차 센파이와의 배틀만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친 굉장히 이쁘네 어이 여친 저런 짜리몽땅 꼬맹이 말고 진짜 훈남 만나보는 게 어때 바로 나같은 사람 에이구! 참! 겁나 작아 어 거의 뭐 개미 수준이네요 얘 저런 애송이 버려두고 나랑 사귀자 뭐래? 멍청한 녀석 역시 여친은 나밖에 없구만요 자 이미 넌 내 여친이지만 사람이 고백해줄게 잠깐만 어디갔어 어디갔어? 아 센파이 이 녀석 끈질기네 에라이 베어주고 강해합니다 아이아이아이 골키퍼 있다고 골 못 넣었나? 진짜 남친은 바로 나다 오 여친을 돌고 음 치열한 배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 진짜 여친이랑 어울리는 사람 나라고 오 잠깐만 세 번에 상태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어라? 어라? 아아 아이아이 진정해 애들 수빼 그러면 나랑 사귀어 주는 건가? 정통 정통 고민하는 여친인데요 아 모자 모자 우랑 이걸 고민한다고? 왜지? 어림도 없지. 애송이는 바로 너다. 삼을 수도 없다. 너? 그렇지, 나 잠깐 뒤로 물러가. 자, 다음은 프라툰즈님의 영상. 오늘날 배틀 신나게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길. 잠깐만. 담배 있는데 뭐야, 이거? What is that smell? I don't know. 나도 잘 모르겠어, 남친아. 어이, 꼬맹이들. 반갑다. 나 가슬로야. 여기서 담배 피지 말라고! 죽은 거야, 꼬맹이. 너도 한 번 펴볼래? 안 돼! 여기 금연구역이라고요! 담배 놔봐! 안 돼! 아직 다 안 핀 건데, 세 담배인데, 이 자식이거! 안 되겠구만. 넌 랩 배틀어. 아저씨, 숨겨줘야겠어. 야, 이거 가슬로의 담배 공격? 엄청납니다. 아저씨,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. 죽을 수 있어요! 형! 이종걸 어떻게 끄었네. 하하, 이딴 거 무시하고. 본격 흡연 권장하는 가슬로인데, 안 돼. 계속해서 이거 담배 공격! 숨을 못 쉬겠어요. 자, 저쪽 봐요. 어이, 거봐요 형씨. 그 담배 피우면은 고르러 간다고 했잖아. 아이요, 오케이. 괜찮아요? That was fun. 아, 재밌었다 꼬맹이. 좀. My chest is starting to feel funny. Whatever. Let's continue. 신경쓰지 말고. 계속 가보자고. 잠깐만, 이 노래는? 가슬로 가기 전 마지막. 마지막 노래 아닙니까? 어? 담배 다 폈어. 어림도 없지. 여기, 세고 있다. 아저씨, 제발 통지 좀 찾으세요. 진짜 그러다가. 천당 가신다고. 오? 만지인! 오 마이 갓, 이거 어떡해. 진짜. 저 죽었나? 본 일 일어난 거야? 그는 참 좋은 분이였어요.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? 오? 어, 뭐야! 그렇지, 유령으로 부활한 가슬로! You are alive. 뭐야, 사랑해 주셨네요? 아, 랩배틀 도중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끝은 봐야 되지 않겠어 가살로와의 마지막 최후의 랩배틀 아 저 담배가 꺼지면 이제 가는 건가요 아저씨? 가살로 형 I need to go 아들 가지마요 그리울 거요 카셀로 저거 봐 아 천당에서 잘 지내요 카셀로씨 그래도 가기 전에 한 대 더 여기 선생님 불 좀 있으세요? 아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있는 거 레전드 담배 노 자 다음은 이거 그거네요 썬데이 만화군요 신나의 골프를 즐기고 온 여칭아 그리고 캐롤 그때 뒤늦게 들어온 남친 어? 쿠션에 감정이 아닌데 시원하게 발사 야 죽는다 와 이거 썬데이 암살할 뻔했네 아 밑에 사람 있는 줄 몰랐네 미안 됐어 아 민망하네 헤이 너 그 유명한 엑스 록스타드 보이프렌네 잠깐만 너 그 유명한 남친 맞지? 삐잇 아 맞아 너 방구 끼고 미안하지 그러면 내 작은 부탁 하나만 좀 들어줄래? 그래 멋지지 말해봐 그렇지 보컬이 갑자기 아픈 바람에 남친이 보컬을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여기서 또 썬데이의 반전이 나오지 이거는 완전 초 하드 로클로어 우와 지구가 울린다 집에 지진 나는 줄 알겠는데요 이거 으흠 뭐야 이거 어디서 울리는거야 아 아 목 터진다 아 목 터진다 자 두번째 곡도 간다 신나게 헤드뱅이 렛츠 로클로어 흔들어져 이끼여 썬데이도 노래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부끄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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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간소음 조심합시다